안녕하십니까? 바세주인입니다. 메라하바살람 할로우드 기타왕자 영상입니다. 오늘 제가 드릴 거군요. 우리 책무님께서 신곡을 내셨는데요. 정말 쉽게 연주하실 수 있고요. 아니 그냥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. 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. 제목은요. 우리 FWB인데요. 무슨 뜻일까요? Friend with Benefits라고 하는 겁니다. 발음 좋죠? 오늘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 바로 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다 칠 라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. 뭘까요?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4개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.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로 드리니까요. 주시기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Chord Em 코드입니다. 코드 이름 옆에요. 오른손 치는 줄번호가 나와 있습니다. 6432만 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. 다음 코드 A7입니다. O432 다음 Fm7입니다. 이름 뒤지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잡는 건 쉬워요. 6432 다음 코드는요. B7입니다. O432 송우왕은 저랑 똑같이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어 코드 4개만 나옵니다. 그래서 주법도 정말 쉽게 가지고 왔으니까요. 채취하는 곡 하나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경우에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쉽습니다. 한 번씩 지낸 거예요. 박자만 지키신데요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코드당 네 박자씩 세주시면 됩니다. 이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. 정말 너무 쉽죠? 경우의 수 2번 알려드릴 건데요. 맛부터 보여드릴게요. 셋 넷 요겁니다. 요게 뭐람 하실 수 있는데요. 노래 틀고 할 때 정말 찰떡입니다. 요거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. 요렇게 경우의 수 1, 2번으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2 마이너부터 잡으세요. 6 4 3 1 치실 건데 6 3 2 치시고 포커 10으로 탁 쳐줘요. 그 다음에 6번 줄 4 3 2번 중까지 치실 거예요. 그래서 리듬은 따 측 둥 다 따 측 둥 다 여기까지입니다. 6 3 2 측 쉬고 6 4 3 2 그 다음 빨리 뭐야? A7 잡아 5 4 3 2 잡으시고 포커 10 하시고 그 다음에 15 5 4 3 2 그 다음에 F3 마이네넷 잡아주고 U4 3 2 8 9 10 신나면 5 4 3 2 그 다음에 B7 2개 3개 잡아주고 5 5 4 2 5 5 10 쉬고 5 4 3 2 2호 3 보면은 U3 2 U4 3 2 5 3 2 5 4 3 2 U4 3 2 U4 3 2 5 3 2 5 4 3 2 요거입니다. 요렇게만 치시면 경우의 수 2번도 끝입니다. 요거 두 개 가지고 한 번 제가 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. 저는 2번이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은요. 1번만 이렇게 치고 오시면 되는데 재미없으실 겁니다. 2번까지 추가하셔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영어로 하면 모르겠어요.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갑니다. 갑니다. 정우연수 1분으로 할 건데요. 버셔 버셔 나올 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. 이만을 잡고 대가 보실 때 1번으로 조금만 잡으신 줄 아시고 열정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.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네 6 4 3 2 5 4 3 2 6 4 3 2 5 4 3 2 자 정우연수 2번을 쳐볼게요. 자 두 번째 리듬 미컬 하죠? 네 RH 리듬 미컬 합니다. 자 자 1번 틀렸어요. 왜? 다도 틀리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. 감사합니다. 이제 안 틀릴게요. 자 이거 치다가 띄친 리듬을 한 번씩으로 해서 쉬세요. 보시겠어요? 뭐 이 부분은 2번이 심으시죠? 2번이 심으십니다. 자 이제 2층으로 이렇게 1번을 쉬면서 쉬어요. 물론 제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다. 되게 힘들기도 해요. 집에 쉴 줄 아세요?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쉬워요. 자 여기서 2번 간다! 내가 봤다. 왜 그러냐? 1번 1번 2번 1번 2번 3번 2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몸가 착각 들어간 느낌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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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1번 2번 2번 3번 1번 2번 2번 한 번씩 1번으로 치면 좀 더 노래랑 바뀌었죠? 여러분들 혹시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?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요? 여기서 좀 그런게 필요해요. 잘 보세요. 이때는 잠깐 내가 놓으세요. 그리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. 아 내가 박세주님 영상을 좀 보는데 정말 기차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.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하지? 고민을 좀 해보고 다시 치면 돼요. 오늘 어떻게 끝나더라? 잘 모르겠는데? 이렇게 치시면 우리 책무님의 FWB 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경우에서 2개 들었는데 정말 쉽게 들었으니까요. 1번만 하시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2번까지 마스터 하셔가지고 좀 더 리듬이코라. RH? 리듬이코라케 한 번 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하시다가 안되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기다려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루슈루스! 구루슈루스!